나도 해봐 중고보딜 1대5 나도 해볼게 나 안해 나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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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 맞췄지롱 포션 빨개 하고 아 미니언 칭찬하지 말랬지 칭찬하자마자 놓치잖아 아 아 아 아 가지마 가지마 칭찬하지 말랬지 아 좀 CS 좀 아이 야 아 씨 아 씨 짜증나 침착해 아직 티벌 안 꺼냈어 아 다시 하면 안 돼? 난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아 뭐야 강타 테를 추천한다고요? 진짜 너네들은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진짜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거 내가 아무리 아무리 투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더라도 뭐? 강타랑 테를 들어? 강타랑 테를 들으라고? 진짜 진짜 제일 나빴어 진짜 내 손을 믿을 바에 투수를 믿으라고요? 게임을 하는데 투수를 믿어서 뭐해 지금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난데 가만히 채팅 치고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채팅 치는 사람들 믿어서 뭐해 손은 지금 그냥 키보드 위에 있는데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? 아니잖아 아 이거 너무 싸움을 안 하는데? 잠깐만 발파 저거 육렙 떼기 전에 우와 육렙 됐어 발파 육렙 됐어 아 발파 육렙 됐어 가까이 못 가 이제 발파 육렙 됐어 이제 가까이 못 가 가까이 못 가 아 도움을 드릴게요 아 아 아 저런 발파 집 간다 아 아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안 돼 네 소라카 방을 소라카 진짜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야 치사하게 야 진짜 치사하다 야 아 솔직히 조합이 빡시잖아 이거 이걸 이겼다구요 네 때리고 싶다 거리가 안 닿아서 문제지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 아 구라쟁이 아 온다며 안 오지 나 싸우지 아 왜 허탑을 round 치고 있어 진짜 왜 허탑을 투 싸우면 이길 것 같다 오오오오오오오.. 아 잠깐만 x3 잠깐만 x5 잠깐만 x3 갔다가 다시 가 묵 compiled 아니 아! 잠깐만! 말파! 아! 아니! 아니! 아! 진짜! 아! 말파! 아! 나 지금 공도 없는데 아! 아! 제발! 하지마! 꺼져! 뭐야! 이거 때려! 안 할 거예요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